건너편 인왕산 바위에 환한 아침 햇살이들이 비추기 시작한다. 그 옆 청와대 뒤편에 솟아있는 뾰족한 부각산이 어둠을 벗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밑으로 중앙청, 혁명군의 진주 속에 차분한 서울 시내를 바라보다가 문득 등 뒤로 이승만 대통령이 느껴졌다. 아하, 그렇지, 이곳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뚝 서 계셨었지. 얼른 등을 돌려 산쪽을 향한다. 지난 달말에 딸들을 데리고 와서 죄송한 생각에 마음이 울적했던 바로 그곳이다. 일제가 세워두고 우리 한민족을 지옥에 떨게 했던 조선신사. 그 건축물을 허물어내고 몇 년 전에 우뚝 자리잡았던 이승만 대통령 동상. 지난해 폭파되어 사라지고 없다.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또 다시 울컥한다. 각하, 당신은 영원한 한국인의 우상이십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온 국민의 아버지, 국부이십니다. 당파 싸움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토했고, 망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하와이로 미국으로 망명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매진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를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미국과 함께 해야 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꿰뚫어보셨죠. 2차 대전 직후 전개된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과정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을 설득하여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일제가 호령하던 바로 그곳 총독부 건물에 당당하게 올라서 새로운 한민족 국가 건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조선을 이어받아 5천년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평화선을 그어 일제와 중공, 북한 김일성을 물리치고 국토를 확정하셨고, 농지개혁을 통해 고달픈 농민들에게 먹고 살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쪽 공산당, 남쪽 불순분자들은 끝끝내 대한민국 건설을 부정하고 방해하더니 6.25 남침을 강행해 전국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각하께서는 곧바로 미국과 유엔 지원을 요청하여 불과 하루 만에 유엔군 파견을 이끌어냈고, 전세계 67개국의 지원을 받아내 백척간두의 나라를 살려내셨습니다. 조선개국 공신인 이성계는 500년 이상 국조, 큰할아버지 태조로서 떠바뜨러졌는데, 어찌하여 각하는 이렇게 초라하게 외면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3.15 부정선거를 일으켜 국민 분노를 촉발했고, 4.19 사태를 유발한 원흉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각하를 이렇게 치욕스럽게 만든 못된 정치꾼, 더 나아가서 각하가 이룩한 대한민국 건국과 국민 사랑의 공적을 인정치 않으려는 북한 공산당과 그 사주를 받은 좌파 대목군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기 위해서 젊은 군인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각하께서 건국한 대한민국을 이제 다시 재건하고자 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자유민주를 외치는 자유당, 민주당, 신민당 정치꾼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청년, 젊은 군인들이 국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가난을 벗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국민을 깨어나게 할 것이며, 공업화와 산업화, 수출 대국을 만들겠습니다. 각하, 다시 우뚝 솟아오르셔서 오늘 이 순간 저희들의 군사 혁명을 지켜봐 주십시오. 세계 속의 강성 대국으로 조선처럼 500년 이상 가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읽어내겠습니다. 각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십니까? 옆에 있던 한 장군이 나의 깊은 상념을 깨운다. 언듯 눈가를 훔치며 현실로 돌아선다. 여기 서 계시던 이승만 대통령 생각나시는가? 예, 당연하죠. 지난해 그토록 요란스럽게 폭파해버렸지요. 주변에 본부팀 요원들 몇몇이 내 주변으로 모여든다. 모두가 숙연하게 묵념을 올린다.